음... 네... 안녕하세요 오대입니다 갑자기 왜 슬픈 노래의 나레이션이냐고요? 저도 모릅니다 장난이고 편집자가 노트북을 뺏겨서 이제 제가 편집하네요 오늘 상대는 레넥톤입니다 뭔가... 계속 안보네요 이럴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해줍시다 진짜 천천히네 자 상대 자크는 레드선 지금 칼날부리 쪽에 있네요 그때 레넥톤에 들교 하지만 침착하게 들교해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요리하네요 또다시 공격하는 레넥톤을 즐교를 똑바로 오대주고 보내줍니다 참 공격적인 친구인 것 같군요 바텀이 따위네요 기대도 안했어 자 제가 이제 레넥톤을 공격해봅시다 이제 공격 체력에서 살짝 밀리니 사려줍시다 사려주자마자 들어오네요 야 야 존나 쎄 도움빙을 찍고 CS나 받아먹어줍시다 음... 못먹게 많네요 아 정글차이 퀴를 실패하고 역으로 따이는 미드 레넥톤이 보이지 않네요 CS를 받아 먹어줍시다 진짜 어디갔지? 아래에 싸우네요 갈까 말까 다행히 따는 우리 팀 다행히 따는 우리 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레넥톤을 잡아줍시다 방을 레넥톤한테 물려서 간이 빼졌네요 싸우는 우리 팀 미드 싸우는 우리 팀 미드 어 심지어 억OS 세운 킨 저 육세 에 퀴즈 그렇지 공쓰고 잡아줍시다. 반태원이 또 따였네요. 이럴때는 이번엔 케이틀린 나의 위기 럼블이 지나갑니다. 양쪽 다 피가 어느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즈가 오네요. 안 돼. 맞아버린 이게 이렇게 되네. 자 다시 레니톤으로 돌아와서 이제 레니톤을 이깁니다. 자 잡는거 보여드리죠. 제가 잡힌다구요. 레니톤이 압도적으로 크네요. 자 에이부턴 말없이 제이언이 압도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레니톤을 이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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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언이 압도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레니톤을 이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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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